강원동 성원은 뭐야? 강원동 성원은 뭐야니까? 왜 강원동 성원은 안 살까? 형, 인사까지 이러고 안 하시잖아 안 하고 있어? 아,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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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이사장님 모임 때문에 나가셨다니까요? 어딥니까, 그 모임 장소? 어디냐고요? 다들 뭘 그렇게 봐? 아주 재미있는 사진? 나도 좀 보여줘 응? 오빠 뭐야? 저 여자도 친구야? 친구는 아니고 결혼할 여자 뭐? 그만 놀자고 마누라 왔으니까 너도 알잖아 이 자리에서 너만 겉돈다는 거 아까 이런 것도 프로포즈 이벤트라는 건가? 애가 눈치 없이 따라 왔더라고 아이고